으아! 거짓말! 거짓말! 이 애는 거짓말 잡아라! 이 애는 거짓말 잡아라! 이 애는 거짓말이야! 야 못살라! 야 못살라! 저리지 마시오! 안 돼! 안 돼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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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겨우야 주는 것 같으니. 그 칼로 날 찔러 써야지! 한 놈이라도 나를 뵀다면 모두 살 수 있었을 텐데 재미가 없구나.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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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보기만 하실 겁니까? 대사자께서 좀 말려보십시오! 아무리 심심하다 한들 어찌 저런 짓을... 이번엔 네가 말해보거라. 왕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다음 왕이 되겠느냐? 잘 모르겠습니다! 잘 모르겠습니다! 모른다? 하... 하... 그러면...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! 제발! 제발 살려주십시오!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! 제발! 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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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